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남친한테 그지같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음이 단단히 상한, 아니 이미 헤어진건가? 어쨌든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는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데이트 비용 충당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나한테 그지같다는 남친. 이게 말이 돼요? 언제 체험단으로 데이트 비용 내는게 정말 잘못입니까? 결혼을 전제로 남친과 사귄지 한 2년 된 여자고 또 20대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제가요. 블로그를 하는데요. 처음엔 그저 단순한 재미로 시작을 한거지만 지금은 완전 부업이 됐거든요. 체험단으로 맛집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또 주방용품들 같은 것도 무료로 받아쓰고 있는데 제가 혼자 자취를 하는 사람이라 은근히 쏠쏠하더라구요. 특히 이러다가 남친이랑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게 왠지 돈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주기적으로 포스팅을 올려줘야 지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체험단 신청을 그냥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썼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먼저 밥으로 마라탕을 사면 저는 카페 체험단으로 디저트를 쏘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 가끔은 제가 먼저 음식점 체험단으로 밥을 사주고 그럼 남친이 카페에 데려가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가 뭐 돈을 실제로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능력으로 먹는 거니까 전혀 다를 게 없다 여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내는 거나 체험단이나 똑같은 거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체험단에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게 사장님들이 더 잘해줘요. 서비스도 많이 주고 이래저래 이득보고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거요. 제가 리뷰를 올린 그 대가로 먹는 거지 절대 막 각설이 거지처럼 공짜로 밥 얻어 처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나한테 거지같대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미용실 체험단으로 20만원짜리 펌 이용권에 선정이 됐고 기쁜 마음에 남친한테 사진 찍는 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분명히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계속 게임만 주구장창하면서 사진을 너무 대충 찍는 거야.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에 안되겠다 싶어서 디자이너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사진을 좀 찍어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겨우겨우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그거 도와주면 제가 돈도 주고 밥도 사기로 했는데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참네. 여하튼 밖에 나와가지고 기분 나쁜 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남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여기에 체험단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쪽팔리고 가게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민폐고 귀찮고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사진 찍는 거 시중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거나 하려고 너를 만나는 줄 알아? 그리고 그거 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거지같은지 정말 몰라서 이러냐? 등등등 이젠 아예 대놓고 막말을 해댔고요. 저는 인정 못하죠. 이거 체험단이다. 돈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먹는 것도 그렇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무 때나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리미리 예약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티도 별로 안 난다고 했어. 근데 남친은 그게 민폐래요. 계속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엄청나게 싸웠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심지어 저는요. 거창하게 DSLR 그런 큰 카메라 같은 걸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라 다른 손님들 이거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나나 자기들이나 똑같은 손님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전화로 예약하고 가게에 가면요. 그냥 이름만 살짝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다고. 물론 간혹 어느 체험단이냐라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남친이 말하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한테 민폐고 그지 같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어쩐지 가끔 표정이 좀 애매하고 그지 같을 때가 있더라니. 그래도 그렇지 설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자면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도 20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사줬거든요. 물론 이거 역시 체험도 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 공짜로 받아온 거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3시간 동안 블로그 영상 편집 작업하고 그런 거라고. 또 가끔은 돈 주고 카페나 맛집 사준 적도 있고 돈을 내고 사준 적도 있어요. 돈을 내고 사준 적이 있다고. 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체험단이 거의 대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었거든. 아니 이게 정말 진짜 제 잘못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러냐고. 제 남친 이런 걸로 오히려 데이트 비용도 아낄 수 있었고 어쩔 때는 제가 체험단으로 더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해 나한테? 저는 이거 전혀 이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이걸로 돈도 많이 아끼고 재미도 있고 또 블로그 수익으로 어디 여행 갈 때도 보태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쳐먹고 쪽팔릴 일이냐 이거예요. 이제 뭐 꼴도 보기 싫다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얘기 좀 해보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줘 봐요. 댓글 1번 나는 블로그 하단에 보면 체험단, 뭐 소정의 원고료 지원을 받았니, 협찬을 받았니, 일단 문구 달려있는 글 무조건 걸러요. 말이 좋아 체험단이지 그거 솔직하게 리뷰도 못 쓰고, 맛대가리 없어도 무조건 맛있다고 좋은 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끌 끌 끌 끌. 돈 몇 푼으로 거짓 정복 올려대는 거지 같은 것들? 대덕끌. 제목에 내 돈 내 산 이렇게 적어놨길래 그걸 믿고 끝까지 봤더니 맨 마지막에 뭐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개빡치죠? 2번. 그러니까요. 막 제목에는 꽁꽁꽁 솔직 후기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읽어봤더니 제일 아래 마지막 하단에 협찬 받았니, 체험단이니 이랄지. 물론 그 제품이 진짜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공짜로 받아먹고 지렘같이 무슨 무슨 문구들 필수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솔직한 후기야. 그런 제품 절대 안 사요. 3번. 맞아요. 체험단 협찬은 제목이나 포스팅 첫머리에 무조건 고지를 하게끔 범위 강화되어야 됩니다. 유튜브, 유료 광고처럼. 제목이랑 맨 위에는 구매 후기, 내 돈 내 산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사실 협찬인데 솔직하게 적어본 거예요. 있던 거 싸그리다 신고해 없애야 돼요. 2번. 저기요. 일과 데이트를 분리하세요. 블로그. 그래 그거 하는 거야. 네 자유고 상관없지만 데이트 할 때마다 그 지랄이며 솔직히 정 떨어지죠. 아니 이미 남친은 헤어진 것 같은데요? 끄덕끄덕. 지 대가리 두세 시간 파마하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찍사를 시키네? 내가 봐도 이건 끝난 거예요. 끌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솔직히 체험단으로 어디 가서 먹고 하는 거 쪽팔려요. 전에 우리 회사 마케팅을 담당하던 어떤 뚱땡이 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쓴 이처럼 체험단 중독이었거든. 체험단 하면서 자랑 오지게 하는 거 보면 진짜 없어 보이더라. 물론 걔는 연애에 아예 꿈도 못 꿀 것 같이 생기긴 했어. 어쨌든 그래요. 5번. 아니 도대체 여기서 객관적인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 명 아니 천 명이 다 괜찮다 해도 네 남친이 싫으면 그만하냐? 그냥 싫은 거야. 창피하다고 느낀 감정도 전혀 달라질 거 없어. 진짜 거지 같으니까 제발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마. 6번. 그러니까 뭐 할 거면 노자해. 왜 엄한 사람을 척 끌어들이고 날려? 7번. 말이 좋아 체험단이지. 그거 할 때마다 대가 받고 거짓 정보 퍼뜨리는 그냥 거짓들 아닌가? 기르기 수준이죠. 8번. 심지어 남친 생일 선물도 부르고 체험단이래. 끌 끌 끌 끌. 9번. 뭐라? 그 디자이너한테 사진을 대신 찍어달라는 게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할 일이지. 근데 네 남친한테는 왜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말했던 거 일당 줬냐? 줬어? 맨날 남친이란 이유로 교지 같은 공상 떠는 거 다 받아달라고 난리를 쳤구만. 안 봐도 뻔해. 10번. 내 지인 중 한 사람이 블로그 체험단을 한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길래 한 두어 번 정도 따라가 봤거든요? 어우 진짜 하나같이 맞대가리 더럽게 없더라. 그런데 그거를 그 지인이 나름 티 안 나게 글을 올렸는데 진짜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블로그 하는 사람인데 저런 건 절대 안 하지. 특히 데이트 때마다 일할 질을 떨었으면 나라 해도 엎었다. 너님 혼자 하세요. 체험단 블로그 글은 믿 거야. 11번. 연애고 뭐고 다 떠나서 같은 여자인데도 짜증나요. 게다가 저런 거 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부심 쩔더라. 나 또한 블로그 읽다가 소정의 원고를 받아서 일할지. 차라리 처음부터 적고 쓰면 또 몰라. 분명히 제목에는 내돈내산, 솔직 후기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저런 말을 하더라고. 아니 지금 이게 사기치는 거지. 장난해요? 나라도 그래. 쓰니 5만 장이 다 떨어질 것 같아.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거 있죠. 이게 아닌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일반 손님인 척하면서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나 블로그다. 사진 찍어서 해줄게. 홍보해줄게. 이런 진짜 거지. 블로그지라고 그랬죠.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거는 미리 서로 합의를 하고 혹은 가게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그런 진짜 거지는 아닌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있으니 문제는 그거죠. 남친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혼자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끌고 다니는 게 문제지. 그죠? 그래도 저는 분명히 내돈내산이다. 솔직한 후기다 했는데 밑에 소정의 협찬을 받았니 이런 말이 들려있으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처음부터 광고미다라고 하고 해.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